그동안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오신 제이아점 H님께서 이런 메모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도 관내 우편 발주 수량이 이슈가 된 이후에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당일대 사전이 8대이고 2020년 4.15 총선은 당일대 사전이 6대 4고 2022년 대선은 당일대 사전이 5.5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전투표를 올리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올리냐? 사전투표를 올려야 유령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쑤셔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을 지역별로 통계를 산출하여 살펴보니까 전국 평균은 당일대 사전이 51.6대 48.4로서 아직은 당일의 비중이 간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어마어마하게 올렸던 거죠. 사전투표율을. 지역별로는 이미 5대5를 훨씬 넘어 4대6으로 역전 비율을 달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호남권은 사전투표가 다 역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투표율을 높여온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게 진짜 발표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대 사전이 8대2에서 6대4에서 5대5.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4대6으로 만들지.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를 수행했던 제야 h님 여러분들 메모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내셨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역대 선거를 사전과 당일을 계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온 겁니다. 이렇게.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1%였는데 총선은 40.5% 올리고 대선은 48.4%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더 올리겠죠.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거의 41%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제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다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만큼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래에 들어서 아주 심하네요.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거가. 며칠 사이 아주 심해졌네요. 본인들이 뭐 작업을 좀 했겠죠. 한 3, 4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방송을 못 보게 하네요. 실방송뿐만 아니고 보통 내보내는 방송도 못 보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왜 이런가라고 궁금했는데 이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실제하고 발표사의 차이만큼을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주는 방식을 지금까지 사용했구나. 그걸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율을 계속 낮추는 거죠.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서 총선에서는 9.5%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8.0% 150만 179만을 낮춘 겁니다. 반대로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은 656만 명을 높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3배로 늘어난 겁니다. 2020년 대선은 총선에 비해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116만 명을 늘린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1.2배로 높인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제도를 배제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미 역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가장 특수한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이게 광주, 광역시, 전나남도, 전라북도는 이미 사전이 훨씬 더 상해하게 됐습니다. 당일이 40, 사전이 59, 전북은 당일이 39, 사전이 60, 전남은 당일이 36, 사전이 64. 정말 호남권은 특수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60%를 넘어선 겁니다. 이 보시죠. 당일 대 사전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겠죠.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60%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뭐 진탕을 해먹겠죠. 키가 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비율폭정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대략 8대2, 2020년 6대4, 2020년 5대5, 그 다음에 뭐죠? 4대6으로 만들겠죠. 사전투표를 높도록.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호남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호남권에서 이미 선관위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일 투표가 40%, 사전투표율은 60%를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 찾아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없을 정도까지 바닥까지 찾아낸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딱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것이 그걸 완전히 밝혀내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갈 건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이 60%, 70% 육박하고 당일 투표가 30%, 40% 내려앉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뭐 선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고 이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여러분들 물꼬를 터는 데는 장영우 대표의 도움이 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해가지고 표가 3천 표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7천 표로 올라가는 것이 발각되면서 여러분들 꼬투리가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번에는 이제 한 롤 용지 가지고 오근호 대표께서 추정한 걸 보면 1813만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4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이 보시면 역대 선거 사전투표자도 증가 기준점을 2016년 총선으로 잡으면 4.15 총선이 101.3배 증가 대선이 2.2배 증가 추정치가 1813만 명으로 보게 되면 2024년이 2.6배 증가입니다. 이게 이런 롤 용지를 가지고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롤 용지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및 당일 투표 증가 130% 당일은 9.5% 감소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21% 증가 당일은 7.9% 감소 총선은 259% 증가 당일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41.12%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2016년 12.19%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가 됩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26.7% 이번에 추계치 이렇게 되면은 몇 프로다는 이야기입니까 41.12%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한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 자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전투표를 올려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이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뭐 해왔는지가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대략 추계치를 보게 되면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19.99%인데 26.69%로 이런 뻥튀기를 해가지고 6.70%로 올린 겁니다. 그럼 그게 297만 표 정도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242만 표 5.50% 정도 올린 겁니다. 만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0% 올리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전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별로 관계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그냥 끝나니까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사전투표장이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사전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간에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서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그냥 공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이 맴밍 오든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사전투표자 수가 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41.12%다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잔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야 H님께서 보내준 이 자료 이 자료가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온 것을 한 번 더 검증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그냥 위룡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에서 이런 후보별 득표소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죠? 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표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블당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3만6천명이 돼 7,420명, 200명, 7만4,200명이 된 겁니다. 여기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55% 올려 가지고 확보한 3만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물로 된 투표율을 집어넣고 전산조작도 한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채태림 편집인이 만드신 ppt인데 아주 멋진 사례인 겁니다. 표를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한쪽에다가. 3만7,77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거인 수기념 사전투표율은 7.55%를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회는 처음 시작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시운전을. 이게 여러분들 제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2,333표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는 뭐였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몇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3만7,771표를. 그래서 표가 어마어마하게 뛰죠. 당일 투표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 이름들의 개수가 2022년 또는 49장이었는데 거의 따블로 87장 정도로 정가한 겁니다. 제 소임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가장 큰 골격 그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사전투표를 어떻게 만져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장영우 대표의 도움, 제야 H님의 전수조사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이름 다 밝혀진 겁니다. 사전투표를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뻥튀기를 하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혹은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으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려주고 다음에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투표함에 쑤셔넣어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이 결정률 덜미를 잡힌 것은 바로 이 그래프인 거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3만 7,771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7.55%를 조작해가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추적해 가지고 결국은 덜미를 다 잡은 겁니다. 그 동네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 인간들이 2016년부터 동일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다는 거죠. 그 이름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제주의뢰 2,333표를 집어넣고 관외는 진짜 5장마다 위조투표지 1장 관내는 진짜 투표지 10장당 위조투표지 1장을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투표함은 지금 다 없을 겁니다. 없지만 전산조작한 결과물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찾아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채널도 탄압을 많이 받았고 또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죠. 최소한 대한민국의 선거 4기 문제의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전체 모습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중간에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서 노원병 이준석 진짜 4장당 가짜 1장 5분의 1씩 인천광역시 연수월 진짜 5장당 가짜 1장 6분의 1 그렇게 투입한 것이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편이 다 뭐죠? 전모가 다 실정 분석을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정거물이 바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동네 사람들이 중단 없는 전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사전투표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행진이 담대한 행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올리면서 당일 투표는 계속 낮춰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바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호남권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을 현재보다도 역전을 시켜가지고 당일 40% 사전 60% 당일 30% 사전 70% 그렇게 만들겠죠. 왜 그쪽은 홍보 물량도 있고 여러분들 언론과 유착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전투표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 위대한 사전투표를 우리가 더 할 수는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지금은 지금은 8대2에서 6대4에서 5대5인데 지금 호남권에서 4대6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60%거든요.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절대 만족 안 하죠. 이제 3대7 2대8 1대9 나중에 뭡니까 제로 대 100 10 100 이렇게 해버리죠. 아직은 뭐 하는데 뭐 5대5 가면 피부 갑니까 그냥 당일투표는 뭡니까 몇 명만 하고 이러면 다들 100%가 다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대2 6대4 5대5 호남권은 뭡니까 4대6 3대7 2대8 10대1대9 이렇게 만들겠죠. 제이아 h님 메모가 사전투표율이 폭증이 위험수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호남 3지역은 4대6으로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미래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은 4대6이지만 광주광역시가 4대6 전북이 4대6이지만 앞으로는 3대7 2대8 1대9 꽁 10 이렇게 바꾸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파노라마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4년 동안 이런 문제를 추적해 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총종합해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단 없는 전진할 것이고 모델이 코이스는 호남이다 호남 호남을 보면 결국은 당일을 계속 낮추고 사전을 계속 올려가 지금 40%돼 60%인데 앞으로는 30% 70% 20% 80% 10% 90% 만든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해 3분의 1씩 투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7.5% 진짜는 15%가 참가했는데 선거 인수 기준으로 22.64% 여러분들 뻥트리 해 가지고 3만 7771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버젓이 여러분들 뭡니까 가짜를 공개하고 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확연하게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강서보궐에서 본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2016년도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